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토비아스 칼라일이 지은 딥벨룹입니다. 부제는 초저평가주 투자법입니다. 그럼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아이칸 선언, 기업사냥꾼에서 행동주의 투자자로, 2장은 문앞의 역발상 투자자들, 그레이엄이 말하는 청산, 행동주의, 그리고 평균회기라는 가치투자의 위대한 미스터리, 3장은 워렌 버핏, 청산인에서 경영자로, 4장 기업 인수 배수, 5장 기계장치로 작동하는 시장, 6장 가치주보다 인기주, 복합기업의 유행, 7장 떨어지는 칼을 잡을 수 있는가, 역발상 가치투자 전략 해부, 8장 기업사냥의 예술, 9장 한니발의 승리 활용법, 행동주의 투자의 수익, 10장 딥벨룹 전략 적용하기, 행동주의자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깊은 저평가 기업을 찾는 법, 이렇게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목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레이엄, 워렌 버핏, 주식시장을 이기는 아주 작은 책을 쓴 그린블란트의 마법공시, 행동주의 투자자 전략, 그 다음에 기업사냥 등 정말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었는데요. 책을 다 읽고 나서 역자의 길과 서문을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책을 너무나 요약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역자의 길과 저자의 서문을 읽어보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벤자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과 찰리먼거, 그리고 그린블라트의 마법의 공식, 역발상 가치주 투자 전략, 그 다음에 딥벨룹 전략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해서 정리를 마지막에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안 나와 있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에 언제 사야 되는지가 약간 결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역자의 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딥벨룹은 벤자민 그레이엄과 워렌 버핏, 칼 아이칸, 그리고 그 이유를 아우르는 가치평가 및 주주행동주의 진화를 실제 사례와 광범위한 연구를 이용해 제시한 의미 있는 책이다. 저자 토비아스 칼라일이 통찰은 그레이엄에서 출발한다. 그레이엄은 청산가치를 대신할 지표로 순유동자산가치, NCAV라고 사용을 하거든요. 순유동자산가치를 이용하여 청산가치 미만에 거래되는 주식을 찾는다. 내재가치 대비 시장가격의 할인 정도로 경영진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시장가격이 할인이 많이 되어 있으면 경영진의 성과가 나쁜 겁니다. 한편 버핏의 기업가치평가는 지속가능한 경제적 혜자와 유능하고 정직한 경영진이라는 정성적 요소를 고려한다. 버핏 액에서 영감을 받은 많은 가치투자자들은 저평가된 우량기업이 최고의 투자 대상이라고 믿는다. 저도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칼라일의 백테이터 검증 결과는 그동안의 오랜 믿음과 직관과는 달랐다. 저자 칼라일에 앞서 조엘 그린블라트가 그레이엄의 NCAV, 아까 얘기한 순유동자산가치입니다. 전략과 훌륭한 기업을 괜찮은 가격에 사는 버핏의 전략을 검증했다. 버핏은 경영진의 성과 측정하는 정량적 지표로 ROE를 제시했고, 그린블란트는 버핏의 ROE를 ROI, 즉 ROIC로 재해석한 마법 공식을 고안했다. 이런 지표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그린블란트는 ROC를 이용해 훌륭한 기업, 즉 인류 경영진, 혜자, 인류 사업을 찾고, 이익수익률, 애빗 나누기 EV로 현재 주가가 괜찮은 가격인지를 판단했다. 그리고 칼라일은 이렇게 탄생한 마법 공식의 성과를 검증한다. 칼라일은 그레이엄과 버핏, 그린블란트의 지표와 공식을 검증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을 이기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검증된 다양한 주가가치 비율을 검증했다. 그 결과,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데 가장 유용한 지표는 EV에빗이었다. 심지어 EV에빗과 ROC를 결합한 그린블란트의 마법 공식보다 EV에빗 하나만을 이용했을 때 수익률이 더 좋았다. 딥벨루 철학은 재무성과의 평균회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버핏의 훌륭한 기업 전략과도 다르다. 버핏은 ROIC의 지속 가능성에 배팅한다. 그러나 모비신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높은 ROIC를 달성하는 기업은 찾기 어렵다. 드 본트와 셀러의 연구도 주가와 기업 이익이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칼라일의 검증 결과 역시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것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가치주 폴트폴리오라고 가리킨다. 칼라일은 이처럼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버핏의 재능을 갖지 못한 우리가 일관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더 좋은 투자 대상은 가치주이며 그 중에서도 성장이 더디거나 아예 정체된 가치주라고 주장한다. 즉 버핏은 ROIC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훌륭한 기업이 저평가될 때 사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버핏의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을 고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칼라일은 또한 실제 주주행동주의 운동사들을 통해 행동주의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진입할 기업을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내재가치를 실현하며 그것이 소액주주와 투자자에게 어떻게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설명한다. 그레이엄이 찾던 청산가치 미만에 거래되는 순순주식은 이게 순순주식이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게 청산가치 미만에 거래되는 주식입니다. 행동주의자들에게 매력적인 표적이 되는 속성을 갖추었다. 칼라일의 딥벨류 전략은 주주가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주주행동주의자들이 표적이 될 기업을 미리 찾아내는데 매우 유용하다. 칼라일에 따르면 반직관적인 베팅 즉 이익이 감소하고 크게 저평가되어 긍정적인 평균회기를 기대할 수 있는 주식에 베팅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전략이다. 이게 딥벨류 투자 전략입니다. 당장은 시장이 외면하지만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상승 잠재력은 막대한 비대칭적 기회를 만들어내는 딥벨류 투자 대상의 조건과 가격을 가치 투자의 역사적 맥랑 안에서 칼라일의 치밀한 검증과 함께 파악해보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딥벨류 가치 투자 전략이 얼마나 실제로 유용한지를 백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검증을 하고 그 결과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저자가 또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자의 서문입니다. 딥벨류 즉 깊은 저평가 영역에 있는 주식은 철저히 실패한 기업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투자를 성공으로 이끈다. 딥벨류 전략은 단순하지만 그 발상이 직관과는 어긋나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건을 제대로 갖추었다면 패자주 즉 사업의 후퇴가 명백한 위기에 처한 기업, 미래가 불확실한 기업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패자주는 대단히 유리한 투자다. 딥벨류 전략은 시장의 일반적인 통념에 반하는 투자법이다. 많은 투자자가 좋은 기업이 곧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여긴다. 오렌 버핏에게서 영감을 받은 가치 투자자들은 대부분 저평가된 좋은 기업이 최고의 투자 대상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러나 학계의 연구는 전혀 다른 결과를 제시한다. 극심하게 저평가된 기업은 심각할 정도로 매력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심각할 정도로 매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수익률을 안겨준다. 대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주가가 급락하고 실적이 하락하는 이런 기업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얼핏 독약을 마시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극단적인 경우 이런 기업은 적자를 지속하다 청산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싼 것이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증권 분석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이익이 꾸준히 증가해왔다면 당연히 주가가 그렇게 싸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식을 매수하는 데 반대하는 이유는 이익이 감소하거나 손실이 지속되다가 자원을 소진해서 결국 내재가치가 매수한 가격 미만으로 내려갈 확률 혹은 일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과연 그레이엄의 말대로 증거를 찾고 하락 위험은 제한적이면서도 상승 여력은 큰 비댄직적 기회를 창출하는 패자주의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벤자민 그레이엄의 전략을 백데이터로 검증을 했는데 벤자민 그레이엄의 전략이 시장을 초과해서 수익을 올렸다는 그런 얘기를 본문에서 하십니다. 본질적으로 딥벨류 투자는 80년이 넘는 연구와 실행으로 입증된 시대를 초월한 원칙을 체계적으로 적용한 전략이다. 딥벨류 투자의 지적기반은 오늘날 가치투자로 알려진 투자학파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이다. 그레이엄은 자신의 천재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요한 사실을 직관적으로 이해했고 증권 분석 초판이 나온 후 80년에 걸쳐 여러 학자들이 경험적으로 그 사실을 입증했다. 그 사실이란 무엇일까? 정점에 있을 때 펀더멘털 측면에서 가량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때 위험 보상 비율이 최악이고 경기 저점에서 가장 매력이 떨어져 보이지만 그때 기회가 가장 크다는 사실이다. 즉 저평가된 기업을 사는 게 투자 수익률이 높고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고평가된 기업을 사면 수익률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우선 기업의 퀄리티 지표인 순이익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재 가치 대비 시장 가격의 할인폭 즉 가치투자의 안전맞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시장 가격의 할인폭이다. 이 책에 제시한 여러 연구 결과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또한 이것은 싸지만 경제적 이점은 없는 괜찮은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지속가능한 높은 ROIC 즉 투자자본이익률을 달성하는 훌륭한 기업을 괜찮은 가격에 사는 것이 낫다는 버핏의 권고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먼거는 버핏에게 주주들에게 현금을 돌려주고도 성장이 가능한 훌륭한 기업을 찾도록 했다. 버핏과 같은 천재적인 정성적 분석 능력 없이도 버핏의 기준에 따른 훌륭한 기업을 찾아 여전히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 정말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만일 시장 가격이 적정 가격을 반영한다면 훌륭한 기업에 투자해서 얻는 수익률은 시장 수준에 그칠 것이다. 시장을 이기려면 주가가 내재 가치 대비 할인된 상태여야 한다. 할인폭 즉 안전마진이 클수록 수익률도 더 좋다. 또는 시장의 판단보다 실제로 훨씬 더 훌륭한 기업이라면 시장을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훌륭한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은 그 기업의 사업 능력으로 이례적인 수익성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능력이 주가에 반영된 정도를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런 기업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이례적인 수익성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경쟁이 벌어지면서 우량 기업의 이익이 평균으로 되돌아가고 심지어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업이 이례적인 호조를 보이는 기업이라면 사실은 경기순환 주기의 정점에서 이례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누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경제적인 혜자가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저자는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고성장과 이례적인 수익성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가 더 있다. 많은 경우 시장이 기업의 잠재력을 과대평가해 호가를 지나치게 높게 매기면서 문제를 악화시킨다. 주가가 너무 올라버린 고품질 기업은 고성장과 높은 수익성이 지속된다고 가정해도 장기 수익률 잠식을 피할 수 없다. 그 반대도 성립한다. 명백하게 부진한 기업도 시장이 적정 가격을 저평가하는 한 저성장과 낮은 수익성이 지속된다고 가정해도 뛰어난 투자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 여기에 확실한 투자의 진리가 있다. 투자자는 승자주가 아니라 가격괴리가 발생한 주식을 찾을 때 보상을 받는다. 가격괴리는 증권의 가격과 내재가치의 차이다. 시장을 이길 기회를 만드는 것은 가격괴리다. 가격괴리를 찾을 곳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고 무시하고 따돌리고 외면하고 그리고 두려워서 피하는 공경에 처한 패자들이다. 실적이 급격히 성장하고 실적에 동반해 주가도 상승할 주식을 찾고 싶다면 직관이 가리키는 곳이 반대 방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실적이 크게 위축되고 주가가 급락하는 저평가 상태의 주식에 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째서일까? 바로 만연하고 지속적인 평균 회기 현상 때문이다. 평균 회기는 사업의 펀더멘탈, 증권의 가격, 주식시장, 경제 전반에서 관찰된다. 평균 회기는 고성장주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탁월한 투자 수익률을 되돌리고 빈사상태의 산업을 일으키고 죽어가는 기업의 새로운 생명을 불러넣는다. 그레이엄은 저평가된 주식의 가격을 내재같이 수준으로 되돌리는 평균 회기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우리 업계의 미스테리 중 하나라고 예둘러 말했지만 이 현상은 널리 알려진 미시경제학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고성장 고수익 사업은 수익성을 희생하려는 새로운 경쟁자를 끌어들이고 이것은 해당 산업의 침체로 이어진다. 적자가 발생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경쟁자들이 탈락하고 살아남은 기업은 고성장과 고수익성을 누린다. 평균 회기는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우리 집가는 평균 회기가 작동하는 여건을 인식하지 못한다. 같이 투자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은 평균 회기의 가능성을 무시하기를 반복하고 그 결과 투자 수익이 줄어든다. 깊이 저평가된 주식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가 평균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고 손실을 기록하는 횟수도 시장보다 더 적다는 것은 자료로 입증된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깊이 저평가된 주식을 실제로 경험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신문의 헤드라인의 시선을 빼앗긴다. 과도하게 반응하고 위기의 단기적 영향에 집중한다. 특정한 주식이 영구적인 자본 손실에 빠질 가능성이 다른 주식에 비해 높아 보이면 그 사실에 집착한다. 같이 투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조차도 인지적 편견에 시달리고 행동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쉽게 행동오류에 빠진다. 본능에 따르면 저평가된 종목을 꺼리는 잘못된 결정은 옳다고 느껴지고 활력이 없고 실적이 감소하는 종목을 사는 옳은 결정은 잘못됐다고 느껴진다. 연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훈련되지 않은 본능에 따라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순진하게 미래 추세를 추론한다. 추론 대상은 매출, 이익, 현금 흐름과 같은 펀더멘탈일 수도 있고 주가일 수도 있다. 또한 실적이 감소 추세인 기업의 과거 실적을 이용해 미래 펀더멘탈 지표를 추정한 다음 내재 가치가 매수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과거의 추세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예측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편향성, 즉 기본 사례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평균의 길을 무시하는 경향은 딥별류 투자 수익에 중요하게 기여한다. 또한 이 책은 공개 시장에서 경영권의 비자발적인 교환이 가능할 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해 성과가 저조한 경영진을 징계하고 부진한 사업을 개선하는지 살펴본다. 고수익 사업이 경쟁자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저수익 사업은 외부 경영진을 끌어들인다. 외부 경영진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원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기업 지배권 시장에서 기업 인수나 행동주의 운동을 통해 경쟁을 벌인다. 이 책이 되게 특이한 게 행동주의 투자랑 기업 인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는 제가 모르는 분야였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상장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데서 오는 주인 대리인 갈등은 경영진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주주의 이익보다 우선하도록 유인한다. 행동주의 주주는 이사회를 압박해서 성과가 저조한 경영진을 퇴출시키거나 가치를 파괴하는 인수합병을 중단시키거나 자본구조를 최적화하거나 회사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그 결과 수익을 얻는다. 따라서 행동주의 주주로서는 그들이 아니었다면 시장의 관심에서 소외되었을 주식에 총매를 공급할 충분한 유인이 있다. 행동주의 주주는 깊이 저평가되고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는 주식에 매우 중요한 시장 참여자이다. 그래서 딥벨류 주식에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행동주의를 실행을 하면 이제 그 주식이 저평가 상태에서 벗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행동주의가 개입할 여건이 갖춰진 깊이 저평가된 기업은 비대칭적인 투자 수익을 달성하고 시장을 이긴다. 행동주의자들은 이런 기업의 지분을 크게 확보해서 유리하게 활동한다. 부실 경영과 아직 발현되지 않은 내재가치를 부각시키고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이나 동정업계 대형사회에 의한 인수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위임장 대결과 공개 매수 제안보다 더 나은 수단은 없을 것이다. 행동주의 투자는 일종의 차익거래로 이해할 수 있다. 행동주의자는 주가 흐름이 부진하고 내재가치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저평가 기업에 투자한다. 행동주의자는 결점을 개선하거나 기업의 내재가치를 가능한 한 최대로 끌어올린다. 그 과정에서 시장가격의 할인 요인이 제거되고 내재가치 향상과 시장가격 할인 해소가 모두 반영된 프리미엄이 발생한다. 이 책은 단순하게 깊이 저평가된 주식을 선택했을 때의 수익률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동주의가 내재가치 향상에 어느정도 기여하는지 살펴본다. 또한 저평가, 대량의 현금 보유, 낮은 배당 성향 등과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를 검토한다. 이것은 행동주의자가 매력을 느끼는 전형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 지표들은 이른바 게으른 재무상태표를 가진 기업. 부적절한 자본화로 성장 잠재력이 드러나지 않았거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업을 찾는 데 유리하다. 행동주의자는 이처럼 저평가되고 현금이 풍부한 기업을 찾아내 배당 성향을 높이고 초과 현금 보유를 줄이도록 만들어 내재가치를 끌어올리고 시장가격 할인을 해소하려고 한다. 이 지표들의 강점은 행동주의자의 주의를 끌만한 좋은 후보를 발굴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그 후보를 발굴하면 설령 아직 발현되지 않은 내재가치를 개선할 행동주의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시장가격의 또 다른 교정력이 작용함에 따라 뛰어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신뢰를 들고 백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검증을 쭉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서문과 역자 서문을 봤는데요. 이게 책 내용을 상당히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각각의 투자 방식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지 요약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근데 일단은 책을 읽다 보면 생소한 개념이 많아가지고 처음에 생소한 개념부터 정리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딥 밸류라는 것도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깊이 저평가 영역에 있는 주식을 말하고요. 평균 획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는 맞는데 다시 보자면 극단적이거나 이례적인 결과는 평균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경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주의라는 것은 저평가되고 현금이 풍부한 기업을 찾아내 배당 성향을 높이고 초과 현금 보유를 줄이도록 만들어서 내재가치를 끌어올리고 시장 가격 할인을 해소하는 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행동주의 투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ROE는 보통 아시겠지만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고요. 서문에서 봤을 때 워렌 보핏이 이 지표를 되게 중요시했거든요. 그리고 ROIC는 투하 자본 수익률이고 투하 자본 대비 얼마를 벌여드렸냐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공식은 ROIC는 세후 영업이익 나누기 투하 자본입니다. 투하 자본은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이고 영업이익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EV 에비따도 이 책에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EV는 기업가치고 에비따는 이자 세금 강가상각 비용을 반영하기 전 영업이익입니다. 이거는 주식이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를 판단할 때 많이 쓰이는 지표거든요. PBR이나 PER만큼 많이 쓰이는 지표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업가치만큼의 금액으로 한 기업을 인수하면 만약 이 지표가 5이면 5년 이내에 현금성 영업이익으로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즉 2면은 2년 동안의 현금성 이익으로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다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념 정지를 먼저 하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각 투자 방식별로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벤자민 그레이엄 벤자민 그레이엄은 주식의 내재가치가 추론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2. 주가가 내재가치 대비 충분히 할인되어 안전마진이 확보되었다면 매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3. 내재가치를 벤자민 그레이엄은 청산가치로 보았고 청산가치는 순유동자산가치로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순유동자산가치는 유동자산에서 단기 및 장기부채 차감에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4. 매수는 시가총액이 순유동자산가치 3분의 2 이하인 기업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순유동자산가치 3분의 2 이하인 기업은 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내재가치 자체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전문 청상인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나중에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저자는 평균 회기 경향으로 비정상적으로 좋거나 나쁜 게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이 유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백데이터를 돌려서 벤자민 그레이엄의 이런 투자 방식을 검증해 보았는데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의 투자 방식인데요. 1. 지불하는 가격 이상으로 우수한 양질의 기업을 매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2. 청상가치 대비 할인된 가격에 매수하는 것보다 즉 이게 벤자민 그레이엄의 방식이죠. 우량 기업을 매수할 때 더 큰 안전마진이 확보된다고 합니다. 즉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현금 흐름을 충분히 창출하는 회사를 매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3. 적은 자본을 이용해 높은 이득을 거두고 많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명언을 남겼는데요. 괜찮은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즉 싸게 사는 것보다 훌륭한 기업을 괜찮은 가격에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즉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 경영진을 동반한 인류 기업을 매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5. 워렌 버펫은 내재가치를 다른 개념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그 기업 자산이 남은 수명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리고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된 현금 유입 및 유출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미래의 수익을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한 게 내재가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할인률이 중요한데 이것은 국채 수익률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의 문제는 내재가치를 판단할 때 할인률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의 현금 유입 즉 순이익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평범한 사람은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주관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이 내재가치를 다 다르게 산출을 할 수 있다는 게 약간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6. ROIC가 높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나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경제적 해자 즉 독점적 지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ROIC가 높으면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ROIC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해자가 있으면 이걸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비용 생산자 즉 코스트코나 강력한 세계적 브랜드를 가진 코카콜라 등이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워렌버펜과 찰리 먼거의 투자 전략을 봤고요. 세 번째 그린블란트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을 쓴 그린블란트의 마법 공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마법 공식의 첫 번째는 일류 사업을 하는 기업 두 번째는 괜찮은 가격에 사야 되는 것을 공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 일류 사업 ROC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ROC는 투하 자본 이익률인데요. 이것은 애빗 즉 이자 및 법인세전 이익 나누기 투입 유형 자본 즉 이거는 순운전 자본 더하기 순고정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는 이유는 애빗을 쓰는 이유는 자본구조가 다른 기업을 비교할 수가 있고 투입 유형 자본을 쓰는 이유는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EY라고 이익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괜찮은 가격을 판단하는 데 쓰이는 지표인데요. 애빗 나누기 EV입니다. 즉 기업가치로 나누는 건데요. 기업가치는 인수자가 지불해야 하는 실제 가격이고 이익수익률이 클수록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즉 기업가치 대비 영업이익이 크면 이 숫자가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큰 건데요. 제가 주식시장을 이기는 자글책을 리뷰했었는데 그때는 이 두 가지 지표를 각 기업별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 합한 점수가 높은 20개인가 30개의 기업을 추려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번째는 역발상 가치주 투자 전략입니다. 이것은 1. 사업이 곤란에 직면했고 즉 부진한 과거 실적이 있고 밸류에이션이 저점에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2. 사업 여건 개선과 밸류에이션 회복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즉 평균 회기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3. 과거 3년 동안 이익이 감소한 종목으로 구성한 폐자주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같은 기간 이익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으로 구성한 승자주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즉 저평가 기업의 수익률이 고평가 기업의 수익률보다 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오는 이유가 수익이 낮아지면 참가자들이 떠나고 기업의 실적은 평균으로 회기한다고 합니다. 즉 경쟁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 회기 성향을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딥 밸류 전략입니다. 딥 밸류 전략은 1. 최근 주가가 부진하고 2. 밸류에이션 배수가 낮으며 3. 현금 보유량이 많고 4. 성장의 기회가 거의 없는 주식이라고 합니다. 즉 깊은 저평가 그리고 다른 기업에 비해 풍부한 현금 창출 능력이 있으나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딥 밸류 전략에서 특이한 것은 현금 보유량이 많지만 투자 같은 것을 게을리 해가지고 성장의 기회가 거의 없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식을 찾는 데는 EV 에비다가 되게 유용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EV 앱이 따로 저평가 여부를 판단해서 이 낮은 기업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딥 밸류 전략에 맞는 기업들의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행동을 할 확률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딥 밸류 전략까지 제가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이 거의 440페이지 정도 되는 되게 두꺼운 책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초보 투자자분들이 읽기에는 약간 어려울 듯한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는 부분만 읽어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급 투자자들은 한 번 읽어봐도 좋을 듯합니다. 왜 그러냐면 벤저민 그레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업 사냥꾼들의 투자 방식 그 다음에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투자 기법도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운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나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는지 댓글로 한 번 달아주시면 또 다음 영상 만드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요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